경상남도가 2007년부터 경상남도 기능인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해 오고 있는 경상남도 최고 장인의 4개 분야 5명을 선정했습니다. 선정자는 기계 분야 컴퓨터 응용 가공 직종, 주식회사 두산중공업 허두건 기술 차장, 기계 분야 정밀 측정 직종, 주식회사 화천기계 오현만 기정, 섬유 분야 섬유 가공 직종, 고담식 물염색 연구소 김광수 대표, 서비스 분야 미용 직종, 덕수 헤어클리닉센터 한균화 대표, 공예 분야 목칠 공예 직종, 이금동 섭회 이금동 대표로 총 5명입니다. 한편 올해는 7개 분야 14개 직종 23명이 추천돼 그 어느 때보다 경쟁이 치열했으며 선정된 최고 장인들의 수준 또한 경남을 넘어 전국 최고 수준이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